안녕하세요. 대박스윙, 옥스윙, 절대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. 여러분, 백스윙! 하, 갑자기 머리 아프다. 그렇죠? 골프스윙의 시작은 어드레스에서 백스윙으로 시작을 하잖아요. 그리고 백스윙에 대한 레슨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그러니까 백스윙이 잘 되면 잘 쳐지는 것 같고,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고, 저도 여러분 마음 이해하거든요. 그런데 백스윙은요,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쉬울 수도 있고,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그런데 오늘 이 한 가지만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면, 여러분이 그토록 어려워했던 백스윙이 매우 수월해지는 거 느끼시게 될 텐데요. 그건 바로 하체 움직임에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여러분께 레슨을 드리는 프로님들은 주니어때부터 스윙 훈련을 받아왔고, 그리고 이 몸의 습관도 아직 굳기 전에는 주니어때의 몸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스윙대로 해야 됩니다라고 레슨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. 어떤 거냐면, 여기에서 어드레스를 했어요. 그러면 하체 움직이지 않고 테이크백에서 하프 스윙 만들고, 그 다음에 코킹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, 여기서 하체는 그대로 붙들어 두고, 상체와 하체의 꼬임을 가져가서 계속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리세요.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. 뭐 괜찮아요. 여기까지 내용이 좋아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, 여기에서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. 돌리지 마세요.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부들부들 떨리고 힘도 들어가잖아요. 뭐 그 자세가 만들어지고 행여 조금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, 이렇게 여러분이 하체를 꽉 잡아놓은 상태에서 정말 유연성이 풍부했던 시절에 만들었던 그분들의 기억처럼 따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, 일단 백스윙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, 그리고 백스윙 탑에 도착해야 되는 위치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, 여러분이 딱 백스윙 탑을 보면 선생님들이 팔 모여있고 이렇게 있지만, 이 양손은요. 기본적으로 내 뒤통수 뒤쪽에 가 있어야 돼요. 이건 무조건이에요. 여러분이 보세요. 제 정면에서 보여드릴 때는 하고 딱 이렇게 들면 오, 뭐 거의 프로폼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. 딱 위치가 똑같은 것 같아. 그런데 제가 이 상태로 그대로 돌잖아요. 여러분은 지금 귀 옆에 있습니다. 그러면 여기에서 다운스윙을 시작을 하면 여러분의 다운스윙 각은 필연적으로 앞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만약에 이 상태에서 높게 든다고 해도 여기예요.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스윙 궤도가 뒤쪽에, 내 뒤통수 쪽에 와 있는다고 하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시작해도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각도를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백스윙의 가장 핵심은 스윙 궤도를 관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체를 붙들어 놓고 상체를 많이 꼬아서 힘을 응축시키는 게 일단 첫 번째 핵심이 아니라 일단 스윙 궤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얘가 쭉 따라 올라가면 이쪽이 뒤에 도착하는 게 정상이거든요.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에서 보는 모습만 가지고 딱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그러면 왼쪽 어깨가 턱도 감싸고 있고 좋아. 그런데 막상 보면 이 위치가 프로드는 같은 높이여도 이 뒤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있기 때문에 이 궤도를 탈 때 하체가 리드를 했을 때 팍! 엎어때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이해 되셨죠? 그럼 이제 우리가 백스윙을 들어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문제점을 알게 됐죠? 그러니까 핵심은 다시 여기가 아니라 뒤통수 뒤쪽으로 백스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께 그냥 기준점을 드리면 스윙이 완만하건 업라이트하건 여기에서 무조건 양손의 위치가 내 뒤통수 쪽으로 가야 돼요. 그러면 여기에서 뒤통수 뒤쪽으로 가는 그 백스윙 왜 스윙 궤도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걸 만드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봤을 때 여러분이 그 위치를 못 만들면 가장 큰 이유는요. 하체를 붙들어서 그래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니어였다면 한 10대나 10살 미만인 그런 어린이였다면 얼마든지 하체를 붙든 상태에서도 거기까지 갈 수가 있어요. 조금만 돌려주면 오히려 아이들은 이렇게 스윙을 만들어줄 때 너무 유연해서 스윙이 지나치게 많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몸이 굳었단 말이에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그렇다면 딱 도와줄 오늘의 핵심 방법 왼쪽 골반을 백스윙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안으로 집어넣으십시오. 굉장히 적극적으로 집어넣으세요. 왜? 제가 이 레슨을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? 우리 선생님 완전히 돌리지 말라고 했는데 막상 돌리고 나니까 스윙 궤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네?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에 그리는 이 뒤쪽에 양손과 샤프트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안정적인 위치에다 갖다 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.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체를 떠나서 여러분의 백스윙 탑 이 손이 뒤통수에 가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. 뭐 여기서 수직 낙하를 해야 된다 수직 낙하 프로들한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. 왜? 프로들은요. 뒤에 가 있기 때문에 시작해도 이렇게 떨어져요. 뒤로. 그런데 여러분들은 옆에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져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하체에 힘을 주고 그래요? 천만의 말씀. 혹자는 이럴 거예요. 옥 선생이 하는 레슨은 클래식한 스윙이다. 클래식한 스윙은 예전에는 돌리는 게 맞지만 지금은 붙드는 게 맞다. 아이고. 클래식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요? 지금 몸이 안 돌아가지고 백스윙을 거기다 갖다 놓지는 못하는데 무슨 꼬임이 뭐가 필요합니까? 그렇다고 하체가 들어간다고 꼬임이 없어요? 그만큼 더 많이 가니까 꼬임은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꼬이게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백스윙 제가 지금 그냥 이거 넣으세요. 그럼 쉽습니다. 이렇게 하고 레슨 끝낼 수도 있어. 그런데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연 설명이 있었고 이 왼 골반으로 밀어 넣으면서 백스윙을 가는 거예요. 그리고 항상 백스윙 탑의 위치는 내 뒤통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팔 긴 분들은 이 정도 있겠지만 저처럼 팔 짧은 사람들은 여기 있을 수 있어요. 모양이 어떻게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벌어져도 돼. 그런데 벌어지면 오히려 스윙 모양이 이상해. 그냥 모인 상태에서 딱 내 뒤통수 있는 집. 항상 백스윙 탑이 어디냐? 뒤통수예요. 뒤통수. 그래야 스윙 궤도에 가장 일관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스윙 궤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. 이해 되셨죠? 그래서 여기서 백스윙을 할 때 골반을 왼 골반을 밀어넣고 뒤통수에 있는지만 체크를 하는 거예요. 그게 높고 낮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. 여러분이 골반을 넣었을 때 내 뒤통수 쪽에 손이 들어왔느냐? 이것만 점검하면 여러분은 굉장히 좋은 백스윙을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레슨 이후에 또는 이 레슨 전에 제가 들었던 거 뭐였어요? 슬라이딩 바디턴 알려드렸죠? 그러면 여기에서 딱 돌아갔으니까 이 상태로 그대로 슬라이딩하면 공도 묶어놓고 때릴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점이 많아요.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붙들어 놓으면 바로 골반을 빼야 되는 스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뒤에 있다면 상관이 없어. 예를 들어서 붙들어 놓고 이 뒤에 있는데 당기면 이런 식으로 떨어지지만 여기 있다고 하면 당기면 그냥 바로 엎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 악순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뭐 클래식 스윙이다. 여러분 우리 몸이 클래식이에요. 유연성이 클래식입니다. 그러면 그 스윙이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. 저는 굉장히 지금도 효율적이고 그리고 누구든 그 스윙을 하면 편하게 골프 스윙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저의 골프 철학입니다. 아셨죠? 그래서 백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두 가지만 체크하세요. 첫 번째 왼 골반을 그냥 충분히 돌리세요. 뭐 꼬임이고 뭐고 그걸 떠나서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익숙해지면 덜 돌려도 이만큼 갈 수 있고 덜 돌려도 이만큼 갈 수 있어요. 그래서 그 위치가 익숙해지면 덜 돌려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. 처음에 안 돌리는 걸 하지 말고 처음에 돌리고 안 돌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뒤통수 뒤쪽에다 갖다 놓는 게 가장 핵심이니까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. 백스윙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. 위치는 뒤통수다. 그것만 기억하면 여러분이 아래쪽에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역할을 도와서 뒤통수에다 탑을 만들어줘야 된다. 이것만 지키시면 여러분 골프 스윙에 대한 백스윙 고민 다 없어집니다. 무슨 뭐 테이크백이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여러분들이 골반 넣어서 내 뒤통수 갖다 놨냐 그게 가장 핵심인 내용입니다. 아셨죠? 이 정도인데 명확하게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골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. 아셨죠? 지금까지 세곡동 오선생 이병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플래스는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